그림 같은 호수, 알타우제입니다. 고즈넉한 호수가 마을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알타우제 007 촬영지를 거닐다. 유럽 캠핑 30일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의 시골 마을 속으로 지금 시작할게요. 비가 엄청 오는다. 우리 빨래. 우리 빨래. 전병준 투입. 아 무서워. 비가 엄청 온다. 어젯밤에 그렇게 비가 내리더니. 오늘 약간 아침에는 소강 상태입니다. 저희가 백패킹 수준으로 다니기 때문에 부지 전기가 필요 없어서 버텼는데요. 전기를 빌렸습니다. 하루 3유로고요. 이 라인은 빌려줍니다. 드디어 우리도 전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막춘 전에 이제. 문명인이 되는 느낌인 걸까. 어떻게든 버틸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다. 저희는 마을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캠핑장 근처 마을 구경에 나서봅니다. 좁은 오솔길과 낡은 의자까지도 풍경과 잘 어울립니다. 뭔지 모르겠어. 인물들이 풀을 짓고 있습니다. 뭐지? 흑염소인가? 흑염소. 흑염소. 고양 하셔야겠네. 양 같아 양. 까만 양. 흑염소 치고는 좀. 애들이 너무 텅텅하고. 까만 양이 있나? 자 알타우제. 알타우제도 굉장히 유명한 호수인데 그치? 뭐 이런저런. 영화도 007에서 나왔던 거 알아? 아 진짜 알타우제가?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2015년 007 스펙터에서 제임스 보드가 건너던 안개 가득한 그 호수가 바로 여기 알타우제입니다. 우와. 와. 신빈이 형 근처에 이런 엄청난 호수가 있어? 이게 알타우제야? 저기 그림이. 그림 같은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호수가 있고. 야 이거는 그냥 사진 딱 찍어갖고 액자 걸어놓으면은. 바로 사용 가능인데. 와 저 산 꼭대기까지 이 호수가 그냥 그대로 다 담았어. 알타우제는 1800m가 넘는 산 로자를 비롯한 산맥들로 둘러싸인 맑은 호수입니다.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다 나오냐? 완전 데칼콤하니 그치? 와. 저기 마을도 너무 이쁘다. 마치 장난감 모형 같은 예쁜 집들이 맑은 호수에 그대로 비칩니다. 높은 산과 초록 언덕에 조용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마을입니다. 호수가 둘레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칼툰 굉장히 많이 다닌다 사람들. 진짜 외국은 커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 우리는 좀 친구들 위주라며 여기는 커플 가족 딱. 저 직벽이? 우리 캠핑장에서 보는 그거야. 아 그거야? 여기 우리 캠핑장에서 보면. 캠핑장에서 늘 보이던 그 바위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 참. 집 단장도 잘 해놓으셨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와우. 오우. 동네 이쁜거 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알프스의 집들 이런거. 스위스만 생각할게 아니라 오스트리아도 이렇게 이쁩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꽃꽂이 선수들입니다. 물고기 반. 물 반. 야 얘네 왜 가지도 않고 이렇게 서있어? 와우. 얘네 뭘까? 와우. 약간 파도 타는 것처럼 그냥 거슬러서 그냥 계셔. 어딜 안 가시는 이유가 뭘까? 와우. 와우. 길가에 특이한 건물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와우. 완전히 자연 에어컨이네. 여기 쫙 앉아있게 돼 있고 끊임없이 물이 떨어지면서. 와우. 와우. 이 향기가 뭐야? 향기가 아니지. 와우. 이 향기가 뭐야? 거의. 와우. 아로마 향 맞는 듯한 이 나무가. 어? 솔. 솔인가? 와우. 와우. 그때 엄청 좋았는데. 거기 두 분이 완전히 에어컨이. 와우. 와우. 사람은 그냥 막 앉아있거든요. 음. 와우. 여기 완전 힐링 공간입니다. 더위도 피하고 지금 엄청난 이 솔향 때문에. 오.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 시원함과 상쾌함이 가득한 공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해봅니다. 이게 뭔가 전통적인 방법 같은데. 응. 어. 열기도 다져주고. 이. 솔향이. 힘에서 맡아주면서. 약간 위로 가는. 그런 장소. 응. 엄청 열 받는 일이 있으면은. 저께들이 여기 와서 잘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전 향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막. 향기를. 향기를 드릴 수도 없어. 어. 우와. 여기 더셈. 우와. 여기 더세. 우와. 여기는 향기가 안에 닫혀있어서. 우와. 이건 치료나 치료. 그죠? 큰 동력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물만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물만으로 이렇게. 아 이 향을 다 막을 수가 없어서 이게 향나무일까? 무슨 나무지? 나무좀 아는 분 있으면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힐링의 시간 뒤에 밖으로 나가보니 이게 뭘까요? 차가운 물이야 뭐지? 운동이야 내가 볼 때는 여기 다 어르신들 위한 데인 것 같아 어르신들이 목속에서 걷는 게 좋거든 아파로드처럼 저거 운동기구이고 알고보니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가득합니다 저희도 적듯이 팔운동 별로 안 세 그래서 어른에 맞춰져 있지 않고 와 근데 이거 한 팔 운동 되겠다 땡기는 거는 힘이 안 들고 미는 게 힘이 들어 저거 자갈발 걷는 거는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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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치약 치약 아니 이렇게 그냥 운동도 해야겠다 어깨 두고둔 이거 앞지분도 돌리고 엑스 차름도 돌리고 여기가 재활센터인데요 완전? 어 한 세 개 있겠나? 다른데? 균형 잡는 건데? 균형이야 다리에 힘 엄청 들어가네 코어랑 이게? 운동을 마치고 다시 마을 구경을 계속합니다 담장이 런쿨이 있는데 이씨 이씨 완전 구석에 있어 근데 이것도 신경써서 여기다 놓은 거 아냐? 그치? 아 이쁜 마을에 자 이러면 노부부가 한가로이 책을 읽고 계십니다 아 진짜 저렇게 사는 삶은 어떨까 동네에 흔한 산 포스 아 우리 집 뒤에도 북한산이 있어요 하하하하 너무나 멋있는데요 보면 정말로 오래된 집도 있고 이런 집들 보면은 신식인데 전체 경관을 생각해서 그런지 위에다 나무를 대놨어 멀리서 보면 그냥 통나무 집처럼 보이게 그치? 근데 그냥 시멘트 집이에요 왜 이렇게 잘 사는데 나무로 집을 지나는 핸드인데 겉모습만 그런 거였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해요 좀 더 걸어 올라가니 작은 다운타운이 나옵니다 가게 하나하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쉬었다 갑시다 우리 한쌍 우리 한쌍 야 비켜 우리 앉을거야 우리 거기 앉을거야 얘네가 비켜주질 않을 거 같아 알았어 우리가 비킬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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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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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무섭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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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 수영 안 할래? 사양하겠어 널 사양하겠어 우리 쭌이가 열심히 싼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먹고 가겠습니다 진짜 양껏 넣었구나 여기서 이거 하나 사면 만원인데 캠핑 다니면서 이렇게 도시락 사들고 다니는 것도 돈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맛있고 늘 먹는 점심 도시락이지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는 그 맛이 또 다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쉽게 찾는 자연수영장 요금은 무료입니다 집 앞에 그냥 천연수영장이 있어 보이는 우와 나온다 우와 할아버지였는데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뭐 주기 시작하니까 여기 있던 잠자던 애들이 그냥 다 뭐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좀 더 좀 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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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좀 더 좀 더 봤지 않아 방금?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우리 빵 부스러기 하나 안 준 게 너무 하나 주면 끝난다니까 하나 주면 다 모이는구나 누가 계란을 버렸나 했는데 하나 주면 계란 버린 줄 알겠는데 또 있어 애들이 또 아유 열심히 사네 애들이 그치 알도 낳고 마을 구경을 마치고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갑니다 아 우리 캠핑장 내려다 보이는데 여기서 어? 더웠어? 어 있잖아 우와 다우슈타인 설산이 한눈에 보이는 테멜 캠핑장입니다 아니야 지금 일렬로 지금 씻어왔어요 납작복숭아 자 유럽에 와서 많이들 먹는다는 납작복숭아 와 수분이 엄청 많고요 딱 복숭아 향이 강하게 납니다 그치 음 이거 자주 먹어야겠다 바로 연속으로 하나 더 열 개도 먹겠다 이게 얼마나 수분감이 좋으냐면요 이렇게 수분감이 좋습니다 제가 감기꾼이 있어갖고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생전 2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여기 와서 유럽에서 마스크를 벗으니 감기가 왔어요 와 와 정경준 다 공부하고 와갖고 원하는 게 다 있어? 원하는 거 인후통에 뿌리는 거와 스트랩실 사탕과 이거 뭐야? 이브프로펜 이브프로펜? 소염제입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좋은 걸로 나오죠 광고하고 있죠 광고하고 있는 소염제 와 정경준 진짜 약사 다 됐습니다 병준이가 지금 다 인터넷으로 뒤져갖고 딱딱딱딱 샀어요 오늘 밥 먹고 또 먹어야지 역시 아웃도어 매장이 있네 우리가 이제 가스를 거의 다 써서 가스를 사야됩니다 각종 아웃도어 제품들이 다 있고요 가스가 있나 찾으러 가봅시다 아 수련복도 되게 많이 파네 가스를 찾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와 장비들이 여기 다 있어요 가스 팝니다 당연히 와 이게 12.99유로예요 두 개 샀어요 장난감들 같아 집들이 여기 시내 나온 김에 시내 구경도 좀 해야겠죠 되게 오래된 가게네 250년 된 가게인데요 모습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죠 가게 자체들이 다 오래된 데 같아 나는 간판들도 너무 예쁘다 간판들도 예뻐 되게 예뻐 나는 하이스태트보다 여기가 더 이쁜데 그치 기본이 1904년부터 막 이래 그냥 동네 가게인데 웬 신호등인가 했는데 바람 불 땐 가고 바람 불 땐 가고 바람 불 땐 저쪽에서 오는 길 이게 외길인거지 옛날 동네 길이라서 같이 못 가고 한 명이 저렇게 피가 저기서 아 기다려야되는 아 재밌다 되게 기다리고 있어 치약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장보는 시간 치약 하나 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들 다 썼어요 이런거 사시면 되게 좋아요 남겨서 가져가도 계속 생각나 쓰는 애네 그치? 오늘 장본 목록입니다 오늘은 메인은요 이 닭날개 샀어요 닭도리탕에 먹으려고 그래서 감자도 샀구요 치약과 체리와 이거는 머스타드래요 스티글 맥주를 이렇게 그리고 마늘 떨어져서 샀고 계란 떨어져서 샀습니다 과연 얼마 나올까요? 17.96 유로 나왔습니다 오늘 비가 부슬부슬 오는 오늘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입니다 지금 저희 그 냉동 그 야채 다 넣구요 닭 넣고 양념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추장이랑 설탕 조금이랑 고춧가루 액젓 조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오케이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제 레시피는 굴 밖에 없습니다 시간 맛있게 만나자 언제 다 까갖고 다 빻아놨냐 마늘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수저로 하나하나 으깬 마늘을 왕창 때려넣습니다 닭볶음탕의 비법은 마늘 맛있게 익어갑니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어 산 너머까지 와우 잘했어요 와우 맛있겠다 국물을 좋아하는 수지님의 부탁으로 국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국물을 좋아하시니깐 네 국물을 좋아하시니깐 국물을 좋습니다 자 캠핑테멜에서 마지막 저녁입니다 저희가 며칠 있었죠 오늘까지 4박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유럽 캠핑여행 때 가장 좋아했던 데가 바로 이 테메리였어요 여기서 엄청 힐링받고 갔어요 맞아요 다시 오니까 어떠십니까 또 역시 좋은거 같아요 여기는 정말 또 올거 같아요 그죠 여력이 되면 또 올거 같아요 여기 일단은 주변에 다운스타이나 하이스타트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대단한 유네스코 등재된 관광지도 있지만 동네 동네가 너무 예쁘고 가로대 호수도 너무너무 예쁘고 일단 무엇보다도 여기 들어오는 순간 그냥 고요하고 자연과 나와 그냥 모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주인 리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끼리 편안하게 운영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오게 되신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정말 조용하게 자연만 잘 누리시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캠핑테멜에 행복했고요 오스트리아 할스타트 부근 잘쓰 깜모고뜨 정말 아름답습니다 맛을 좀 볼게요 드셔보십시오 감자부터 감자 와 진짜 닭도리탕을 유럽에서 유럽에서 음 나도 배고파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그리고 지금 지금 채소를 엄청 많이 넣어갖고 국물이 굉장히 산뜻한 맛도 있다 와 제가 사실 지금 감기가 와갖고 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자아 힐링하고 약 먹고 푹 자서 내일은 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먹어 봐 응 간이 딱이야 근데 약간 이 브로콜리가 들어가니까 응 조금 서양식이 가미된 흐흐흐흐 어 감자 맛있다 맛있다 끝난다 비도 오고 멋진 기타 연주를 해주시는 할아버지 그렇게 테멜 캠핑장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갑니다 캠핑장 근처로 산책을 갔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니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 알타우제가 있어요 평화로운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보며 여행자의 고단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내일은 절측암모그2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고사우제로 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and like вам